크리에이터계의 1인자, 톱 인플루언서 이사메! 수고하세요! 인테리어 너무 잘했다. 이게 돈이 다 얼마예요? 왜 이렇게 많아? 와, 약을 엄청 많이 드시는구나. 양을 좋아해, 양을 좋아해. 양도 얼마 안 된다, 쉐이크도. 아우, 텅텅 빈 거 봐. 영자 누나가 싫어하는 냉장고예요. 어? 화장품 냉장고. 아, 진짜 많다. 턱을 좀 빼 볼까? 메이크업을 밥 아더스처럼 한다. 슥슥슥!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멋있다. 오! 악착같이 올라간다. 이란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클렌징 꿀팁이 나오겠죠. 어? 뭐야? 꿀팁이다. 아, 이거 배워야겠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복반다. 복반다. 저번에 매일 하시는... 매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모의 타는 거예요? 집에 오면 다시 출근이에요. 드디어! 태백 트레일 러닝 대회 날이 밝혀졌습니다. 아, 드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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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현파 다 터면 되겠어.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한 톤 다 쓰는 거예요? 미스트가 뚝뚝뚝뚝뚝. 신나, 내 신나 안 쏴하지. 증명! 와, 아나콘다 오르막이라고 있는데. 아, 이거 어려워요. 즐겁게 가는 거야. 야, 50km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폭주하고 싶어. 너무 쉬워서. 나이다람쥐! 야, 숨이 하나도 안 차. 거의 수면 상태야, 지금. 온다, 그 코스 아, 힘들지, 힘들지 오르막 올라갈 때 앞에 보지마 밑에 보고 뛰어, 알겠지? 야, 뛰기 시작한다 앞에 우린 절대 걷지 않는다, 오늘 야, 평지야 뛰어! 조개 모드 나온다 야, 물 안 봐 물 필요가 없어 물 같은 게 왜 필요해, 13km 뛰는데 전 무조건 단수입니다 물 안 먹고 어, 댁스 약간 지쳤는데? 다리가 다 풀린 상태지 아, 어떡해, 어떡해 마지막 불꽃 태워! 탈주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 아멘